이리와요 아, 떨려, 떨려 됐다, 비켜주자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내려가는 길이 없어? 응 우리 집 오신 거 안 돼 그가 큰지 내려가 그가 하면 내려가는 길 아니, 여기로 들어 다행히 간식 오신 김치 불닭 너무 길게 해 그냥 이거 사줄게 ify 진심 오페 케이크 네 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